이 모나리자가 또 이후에 많은 화가들로부터 패러디를 많이 해요, 화가들이. 그래서 어떤 식으로 모나리자를 재해석해서 그렸는지 우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렇게 눈이라든가 이런 시험을 자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보테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모나리자인데 보테로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린 그런 화가예요. 그럼 여기에다가 모나리자를 패러디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나리자를 표현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